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제가 지식인에 들어왔어요. 포토샵으로 글씨를 지워주고 그리고 해병대라고 한자로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방부를 지워달라는 건가? 글자는 요기도 글자가 있긴 한데 일단 글자를 한번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얘를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고 OK 눌러주게 되면 캠퍼스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 캠퍼스에다가 에디트에서 페이스트 하게 되면 붙여넣기가 될 거예요. 컨트롤 V 필요없는 부분은요. 제가 크롭으로 자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요. 일단은 요기 대한민국 국방부 요거부터 지워보도록 할게요. 옆에가 보니까 그라디언트가 들어갔어요. 그라디언트 형태가 들어갔는데 색깔들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 칼라와 여기 칼라가 많이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밴드 힐링 브러쉬 2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의 크기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을 살짝 이렇게 트랙 해볼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근처에 비슷한 부분으로 색상이 만들어지면서 지워지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옆에 있는 칼라들 도장 툴을 이용해서 도장 툴에 브러쉬 크기를 소프트 선택한 다음에 주변 부분을 복사하세요. 알트 키를 누르고 클릭 그리고 이렇게 덮어 씌워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워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에디트에서 네 필 필에서 요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요. 컨텐츠 어월을 를 갖다가 어월을 갖다가 선택해서 OK 눌러서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낼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한번 지워볼까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네 에디트에서 필 그 다음에 컨텐츠 어월을 갖다가 OK 눌러서 이렇게 지워내시면은 되겠어요. 얘도 선택하고 에디트 에디트 필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얘들도 네 같이 에디트 필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지워냈어요. 그 다음에 에디트 필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네 깔끔하게 다 지워냈어요. 마지막 거 이게 조금 있네요. 아 얘가 들려나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지워냈고요. 그 다음에 예 요 위에다가 해병대라고 써달라고 했는데 해병대라고 쓰는 거는 타입 툴로 예 글자를 클릭해서 하나하나 써나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한자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해병대 한자 어떻게 쓰나 모르겠네. 일단은요.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한자 해병대 해병대라고 써볼까요? 해병대라고 썼는데요. 해병대 해가지고 한자로 나온 게 있으려나 네 없으면은 네이버 들어가서 여기다가 해병대 검색을 해보죠. 네 네이버에서 해병대 검색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학사전 어학사전으로 가서 네 어학사전에서 어학사전에서 영영 국어 한자 네 한자로 해병대 여기 나와있네요. 요 해병대 글자를 글자를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께요. 아이고 전부가 블록으로 잡혀버리네요. 얘가 네 해병대를 해병대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 네 포토샵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붙여넣었어요. 네 한글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어 흰색으로 글자를 흰색으로 요렇게 어느 위치에다 놔줘도 되나 뭐 요런거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해서 어 글자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해병대라고 글자까지 다 썼어요. 어때요?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놨죠. 네 감사합니다. altura 입장 ентов deer 인정 오면 돼 뭐 일 ären 죽 eternity 숙 绯 이 nic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